나라 나라 왜 방송 예중이야 아직도 너 내꺼 왜 방송 예중이냐 너 짜잔 안녕하세요 이거 red light 안녕하세요 됐다 You see nothing 너 왜 빨간색으로 보여 오 그러네 저 찬이형 폰일걸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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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빨개 빨개 역시 너 손은 되게 화려하다고 했니? 슬프로 보니까 다 됐어 월요일도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럼요 진짜 좋은 날이죠 스테이형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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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음 오늘은 오늘은 마마 문대뿐만이 아니라 상도 감사합니다 저희 3년만에 이렇게 저희 3년만에 이렇게 마마에선 상 받았잖아요 진짜 행복하네요 진짜로 진짜 상을 드리겠다 3년만에 받았네요 진짜로 3년만에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아주 영광이었습니다 월드와이스 월드와이스 팬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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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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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가 진짜 투표를 진짜 의심했잖아요 스테이 심지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좋은상 깜짝 놀랐어요 마마 무대도 진짜 자신감 너무 재미살줘 그리고 또 무대를 오랜만에 것 BM 아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뭔가 엄청 고팠어 항상 카메라 켜주고 녹화로 한 1, 2년 동안 무대를 했잖아요 맞아 그러다가 오랜만에 생방의 짜릿함을 다시 느끼는 거 진짜 아들에 난리 아들 아들 할머니 그래 근데 진짜 무대 끝나고 진짜 인사하러 가고 싶었어 맞아 스테이지 2에서 빨리 가고 싶었네 안녕하세요 흥분이 너무 됐어 그냥 너무 흥분 돼서 눈이 막 뒤집히던데 맞아맞아 눈이 막 뒤집혀서 그래서 내리느라 힘들었어 대기하다가 누구더라 홍수인가 한이가 와 듣기다 이래가지고 맞아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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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데 딴 데 먹어서 듣기다 이랬던 거야 맞아 어디 어디 한번 딱 보더니 들기가 있더라구요 진짜 진짜 있었어 너무 흥미되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서 막 응원해주는데 너무너무 고팠어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서 긴장이 좀 풀렸어요 그때 시상 파이프에 딱 응원해주고 난 그때부터 기대부렸어 우와 잠시만 너무 오랜만이야 이러면서 진짜 떨리긴 하더라 맞아 난 이 흥분을 즐겼어 나도 간만에 이 흥분을 절제 이런 거 필요 없었어 오랜만에 나도 절제가 뭐 필요해 그냥 아 발산 그래 제가 직접 어 진짜 예 직접 와주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말 힘차게 정말 힘있게 무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아 우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한 스테이에게 이렇게 한 말씀 하라고 여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맞아요 아 근데 또 좋은데 그냥 가겠어요 뭐야 어제 아 아 맞아요 오늘 또 어떤 게 있었죠? 아 오늘 또 음악중심에서 저희 스테이퀴즈가 1위 후보에 올라서 2위 후보에 올랐습니다 와 첫 번째 1위인가요? 아니 첫 번째 1위인 거죠 아 첫 2위인가요? 첫 2위인가요? 아 진짜 너무 첫죠 드디어 드디어 우리가 스테이 밖에 없잖아 사실 아 스테이한테 너무 고마워 많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첫 시즌 앨범을 준비했는데 시즌 앨범을 이렇게 스테이가 저희한테 좋은 성과 좋은 결과도 이렇게 저희 선물 다시 한 번 주는 거 같아서 진짜 너무 잘 돌려주신 거 같아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감사해요 이쁘다 아니 어제 밥 먹고 있는데 예니가 갑자기 오 우리 1위 후보다 이러는 거야 잘 살려 나갔지 근데 갑자기 크리스마스 입을 스트레이키에서 1등이 딱 트는 거야 오 이게 꿈이야 섹시야 손이 막 바들바들 너무 신기했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아 나 그때 거기 있었구나 내가 나 진짜 그렇습니다 음 맞네 이게 이따가 아름 떨어뜨렸어 이게 다 누구의 오리야? 또 또 이게 다 스테이 오리 그치 이게 다 스테이 오리 오리가 뭐야? 아 스테이 오리? 아 스테이 오리 이게 다 스테이 오리거든요 이게 다 스테이 오리 스테이 오리 스테이 오리 스테이 오리 몰라? 계속 공공견 택배만 못 알아들은 거 보면 든독하거든요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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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어제부터 오늘까지 정말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 명씩 뭐 수단에 또 비하인드 같은 사람이 있어 수단 말씀 한 가지씩 하세요 네 수단 말씀 어제부터 저기 그 제일 나이 많으신부터 할 거야 아니면 여기 제일 어리신부터 할 거야 어리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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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심 어리심 원래 연장자를 네 연장자 오데 레스겁 원래 오스트라일리아 스타일이지 앙네 퍼스트인데 오케이 박찬 선생님의 오늘의 경립 퍼스트 아 박수 오 그래 이거 찍어 준비 됐는데 어 이거 뭐야 진짜 시상식 같다 약간 헬로 우리 화면으로 헬로 스키즈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제가 한 번 셋 이게 그렇게 이상해 이게 우선 저희가 어제 크리스마스 이별이 이제 열 것 같네 시상식이 되었잖아요 예스, 예스 정말 첫 시즌 곡인 만큼 그게 뭔가 느낌이 새로웠다고 말했지, 조용히 하는 느낌이 새로웠는데 근데 뭔가 시즌 처음인 만큼 정말 스테이가 엄청 엄청 사랑해 주시고 저희한테 또 이런 너무 좋은 결과를 어 그리고 선물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제도 사실 되게 하루를 되게 약간 멍한 상태로 이제 보냈던 것 같아요 멍 멍 그러면 멍 멍 바람 너무 감사하다는 음 마음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아 진짜 마마라는 그 어마무시하게 큰 시상식에서 상의를 받게 되었는데 그거 그거 그 자체로 정말 그러니까 스테이 오리 인 때문이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스테이 오리 스테이 오리 스테이 오리 스테이 오리 대기실에서 들었는데 대기실 방금 대기하면서도 들었을 때 너무 그 얘기 듣는 것도 너무 힘이 되었고 그래 오늘 무대도 정말 제대로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확실히 생겼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형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의 정석적인 네 이제 질문을 받아주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끝났으니까 교감선생님 일어나실게요 네 네 employ 교감 교감 BUT 교감 선생님 교감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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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감이 너무 너무 교감선생님 학생 그냥 학술 뭐 教 뭐 너 네 그냥 그 지금 첫 올 어 어 어 나 공사가 일어났습니다. 일단 박수 시작할까요? 이렇게 뮤직뱅크 1위도 하고 음악중심 1위 후보도 처음으로 되고 오늘 아주 좋은 마마에서 아주 뜻깊은 상을 받은 게 다 누구 덕분? STAY UP! STAY UP! 맞습니다. 모두 다 STAY UP 뿐입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뜻깊은 연말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의 찬란한 인생의 빛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 다같이 한 번 탐해볼까요? 장수 형! 한 번씩 트느라! 장수 형! 장수 형! 장수 형! 야 잠깐만 장수 형! 장수 형! 장수 형! 장수 형! 장수 형! 장수를 한 번 닦고 올게요. 나 넣었는데 이미? 닦았어요. 다시 한 번 헹구자. 닦았대. 닦았대. 닦았대요. 닦았대. 그래 그래 그래. 아 그 코도주 마시고 싶은 사람 있나요? 코도주요? 코도주요? 코도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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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встреч에 나왔어. businesses share their理ows! pected more! önemli! 어디? We go to your desk! 진짜icleicle FIN". 축하드립니다. Sandy! Ô, flags07AMA 시작! Thank you! Bür Although every dayBSUN. You're not coming on now. This is George Chang again. This is your singing. Yeah! 이거 쓸어야지 그 펄프 마시기 펄프 마시기 네, 그 펄프 마시기 끝냈어? 어, 끝났어 John, here's John Cheers 우리 John입니다 우리 John, here's the John Listen to John 장빈이 형이 저 바닥이 안 지래요 바닥이 아니야 저 바닥에서 뺏어갔어요 많이 뺏어갔어요 장빈이 형이 안 지래요 뺏어갔어요 뺏어갔어요 Yep Give me that John That John 한 달 했으니까 내가 한 번 해봐라 뺏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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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분위기에 취한다면 그래, 나 공감 안 돼 We know We know John 분위기에 취한다면 그래, 나 공감 안 돼 어, 그 장빈씨 그 뭐냐, 그거 그 뭐야 그 장금사 해봐라 아, 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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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봐라 오케이 John, John 들어야죠, John John, John, Richard John Richard John, champion Hey, John John, John, John 장빈이 형 귀여운 건배상 할게요 제가 그 뭔 말을 하면은 여러분은 당근인지 하시면 돼요 네, 네 우리 스키즈 스테이 많이 사랑하지 당근인데 당근인데 정말 여기 장빈이 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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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주스 맞습니다 주스 맞춥니다 주스 맛 좋네 주스 맛 좋네 주스 맛 좋네 주스 맛 좋네 분위기에 취한단 말 진짜 목마라 아, 근데 주스 맛 좋네 주스 맛 좋네 주스 맛 좋네 아 으 아 아니 근데 정말 이럴 줄 몰랐는데 제가 그때 그 다른 숙소에 있었어요 우리 숙소 말고 다른 숙소에서 그랬다가 어 갑자기 좋은 소식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막 바깥에서 소리가 막 났어요 그래서 야 뭔 일 있어? 뭔 일 있어? 이랬는데 뭔 일 했어? 이랬는 거예요 바로 자 그리고 이랬는데 진짜라면서 했는데 진짜더라고요 여기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오늘 현진이가 먼저 이제 그걸 했잖아요 인트로 무대를 했잖아요 현진이가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짜 오랜만에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무대를 하는데 진짜 정신이 없고 정말 흥분되고 그게 딱 보여가지고 와 우리도 진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무대를 하나 진짜 잘 마무리하고 가야겠다 근데 올라가자마자 바로 흥분했어요 맞아요 긴장해가지고 그냥 카메라만 보고 아 진짜 되게 좋은 긴장이었던 거 같아요 맞아 서창빈 유티 너무 빨리 하고 싶었어 맞아 서창빈 유티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참고 너무 감사하고 현진아 응 내 차례인가 가자 마이크 찢어라 오 현진이 머리 피존초 피존초 아 피존초 우와 바람일으키기 샤오 벌써 막 피지하다 아 뭐야 발음이 있었어? 응 빨간머리 빨간머리 고생하다고 반경하는 거 아니야? 난 너무 고마워 지금 나한테 반성은 너무 고마워 나한테 반성은 너무 고마워 네 안녕하세요 황현진 진짜 수상소감처럼 아 맞아 수상소감? 현진이가 수상소감 한 번 더 아 여러분들 현진이가 수상소감 한 번 더 오케이 2번 best choice one of my best choice stay choice 스트레이킹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우선 첫 번째로 야 야 아 우선 첫 번째로 어 지금 아 감사합니다 저희를 봐주시는 사랑해요 바람일으키기 저희 봐주시는 stay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금발발리 출구 감사합니다 어 잠깐 Joint 음 말씀하시고 어 뭔가 뭔가 핫한 척 아 정말 마말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이렇게 분데만 해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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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랑 생각하는데 어 어쨌든 이렇게 제가 3년동안 이제 그 사이에 마말를 못 나간 적도 있었고 뭐 어떻게 어떻게 뭐 이렇게 그런 적이 많았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이렇게 상도 받고 뭐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뭔가 뿌듯하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 와닿아서 너무 행복했고요. 스테이와 우리의 사이가 이렇게 돈독했기 때문에 스테이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투표도 해주시고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스테이가 좀 더 가까워진 거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 모르고 이상을 여러분들께 돌리겠습니다. 사진 보여요. 사진 보여요. 사진 보여요. 나는 진짜 오늘 보면서 계속 감탄했던 게 현진이의 불쇼가 너무 좋아. 정말 진짜 멋있었어. 진짜 진짜 만화한 정밀이었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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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인테로스 앨범을 진짜 잘 췄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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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도 진짜 거기서 구미 나왔잖아. 힘이 힘 줄 때야 내가 막 아프더라고. 아우. 아우. 근데 아우 와우. 이런게 있었어. 이미 처음에 현진이의 눈 딱 나오셨을 때 이미 찢은 거야. 아우. 그런다고 아우. 끝났어. 끝났어. 그거 진짜 불이었니 스테이크 진짜 불이었어요 진짜 불이었어요 그게 스티어스가 어벤져스 신입팀이었습니다 안전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너무 예뻤어 진짜 아름다웠어 한번 가봐라 열정 있게 뒤로 가는 자리가 없어 자 안녕하세요 마이크 여기 누가 상 받는데 잔을 들고 와 자 누가 잔을 들고 와 자 누가 잔을 들고 와 잔을 들고 와 다 마셨는데 천천히 마셔야 하니까 미안 미안 빨리 먹으면 안 된다 진짜 형이 많이 마셔가지고 천천히 마셔야 되니까 오렌지 주스가 빨리 마시면 안 좋아 아 아 아 아 자 우리 스키즈 고교 재군들 3년 동안 아주 고생 많았다 3년 만에 이렇게 또 상을 받을 줄이야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는가 재군들 재군들까지가 재군들 얼 줄 알았는가 우와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환상적인 날을 또 둘을 너무 사랑해주는 스테이가 만들어주셨네 어떤 기분인가 그 기분이 어떤지 거기서 표현하라고요 이 부분을 표현해야 해 당신이야 행복해 건배 건배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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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은 너무 맞아 일단 이렇게 올해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저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스테이가 또 이렇게 마마에서 저희가 3년만에 상을 받을 수 있게 투표도 해주시고 많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사실 그걸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조금 감동과 감격을 많이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뭔가 저희가 그래도 조금씩 이제 시기가 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 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고 있었던 때가 훨씬 많았을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스테이 분들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고 잘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잘 키워준 스키즈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잘 되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뮤직뱅크 1위, 음악중심 2위, 그리고 마마 이렇게 월드와이드 팬스토이스까지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래 그래 잘했다 잘했다 그래 그래 이제 나 진짜 오랜만에 진지해줘 봤다 나 진짜 오랜만에 진지해줘 봤다 진지 잡지셨어요 지금 남 Rain cùng이가 한국자인이 한국말하면 제가 영어로 영어로 해볼까 기대된다 우리 스테이 내 스테이는 Our state Our state은 하나님 Our state은 하나다 One Yeah 네! 우월! 우월! 일단 오늘 이렇게 마마를 크게 준비를 해서 많이 긴장했고 긴장한 이유도 많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스테이 직접 앞에서 이렇게 무대를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만큼 많이 떨렸고 또 빨리 스테이를 만나고 싶었는데 또 확실히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어서 너무 행복한 마음이 당연히 생겼고 또 그 전에 언제에서? 좀 끝날 것 같은데? 일 끝났어 아 일 끝났어? 알았어요 그 서브 타이틀로 나와가지고 알았어요 요즘 열심히 준비하고 싶은 건데 진짜? 너무 긴다 싶었는데 알았어 고맙다 여기서 끊을까 아 근데 땡큐 컷 아 근데 진짜 약간 무대를 이제 준비하면서 스테이가 얼마나 또 멀리서 지켜봐주는 스테이도 많고 이렇게 아 얼마나 옆에서 지켜봐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큰 상을 되게 선물로 해주셔서 진짜 아 다 이렇게 열심히 지켜봐주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전세계 많은 사랑도 많이 받으면서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행복을 돌려줄 수 있는지 와 너무 귀여워 그래서 오늘 무대도 크게 준비하면서도 아 진짜 이 미션은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도 우와 미션에서 팍 수고 뭐 뭐야 내년에도 이 공 이 공 이 공 이 공 이 공 이 공 이 공 이 공 이 공 스티즈만의 또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내년에도 많이 기대해줬으면 좋겠고 또 올해 올해 거의 다 끝나고 있는데요 또 올해 행복한 만큼 내년에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와 와 와 너무 바르겠다 와 잘한다 어우 긴장했어 신현숙 소란 코리안 우리 너무너무 알았고 있잖아 예아 이거 진짜 지금 관계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 올라가면 진짜 할머니 없잖아 백카소 맞아 그거 맞아 그거 진짜 맞아 그래서 하고 싶었던 거야 땡큐 스테이 맞아 어 진짜 문제인데 아리가또 스테이 어 우리 나를 기대해달라 요정도 어 좋아 갈아 갈아 네 스테이키 대표 먹농이 댓글에서도 나 평생 평태의 할게요 예 평태의 아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평태의 안 돼 안 돼 평태의 안 돼 스테이 평태의 안 돼 평태의 안 돼? 평태의 안 돼? 진짜 대박 진짜 대박이다 진짜 좀 Funny 이거 나도 좀 뭔가 랩 할 것 같은데 랩하는 자세게 Show me what you got Show me what you got Yo yo, 김승민 Show me what you got Show me the signal Show me the money, I show up 저는... 무대 한 명까지 사실 내가 안 떠는 줄 알았어 하지만 알고 보니까 어젯밤부터 살짝 떨고 있었는데 어젯밤부터 살짝 떨고 있었는데 It's real 정말 솔직하냐 진실의 가사 너무 좋았어 그리고 언젠간 나의 꿈 정말 락사가 한 번 되어 보는 거였어 두댕 두댕 이렇지, 마마에서 네, 여기까지 랩을 하겠고요 사실 마마라는 무대였잖아 스웨이 오래전부터 가수를 꿈꿨던 학생 때부터 여러 선배님들의 무대를 보면서 와 나도 가수가 되면은 그런 무대에 한 번 서 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막연한 꿈이 있었는데 오늘 뭐하면 대기실에서 계속 무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아직까지도 뭔가 실감이 안 나기도 하면서 스테이한테 이렇게 많은 사랑받고 있는 것조차 계속 이렇게 재새김질을 해봐야 그런 진짜 이렇게 상 받았던 것 실감이 잘 안 나고 어 사실 이렇게 계속 스테이를 마주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음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만큼 스테이도 저희 뒤에서 정말 열심히 응원해주고 모여서 사랑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고요 오 예스 오늘 그리고 모델 전에 멤버들이랑 생방전에만 있는 그런 팬션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파이팅하고 정말 정신없는 분위기 속에서 다들 이렇게 각자 즐기는 모습을 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의미 있고 소중한 상황이 그런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어제 뮤리뱅크 1위 하게 된 것도 그때 좀 많이 뼈자리를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스테이도 진심으로 우리를 응원해주고 봐주고 있구나 앞으로도 계속 스테이 믿고 저희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뭘 소중한 것 절대 잃지 않고 이걸로 용론하겠습니다 자 시작!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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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 절여 카슈 챙겨 먹어 오 카슈 자 오케이 가십시오 형님 또 내가 경험해드려 그래 내가 한 번 샴필 막내야 아 오 오 역시 역시 우리 회장 이쁘와 오 오 그래 아 그래 갑니다 오 오 아 맞아 이 기술상 맞아 이렇게 내가 이제 막내야 막내야 아 나 행해! 그래! 우리가 이렇게 이해지자게 있었기에 그런 좋은 노래가 나오고 좋은 결과가 있을 때이야 응! 앞으로도 이렇게 이해지자게 있는 모습만 보일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 오케오케 이렇게 장난꾼 아우, 행해야 오늘 또 이렇게 막 펜초이스 프랑도 가보고 찾았잖아 음... 그리고... 멋진 무대도 이렇게 스테이한테 보여줘가지고 제 마음이 아주 뿌듯하고 어제도 1위까지 해가지고 와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정말 행복하네요 우리 스테이는 2021년도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네요 아 행해! 행해! 행해 멋있습니다 제 21살 연말이 이렇게 스테이 덕분이에요 아 나이 공개까지! 너무 너무 행복한 것 같고 22살도 아주 힘차게 행해 12살자고! 행해 동안입니다 My 21 연말 because of you thank you 22살도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시작할 것 같고 어... 오늘 진짜 오늘 진짜 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무대 했는데 아 정말 저는 뭐 다시 한번 느꼈지만 무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이렇게 우리는.. 스테이를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항상 준비된 가수가 되겠습니다 아owana unw Lang añ 하고 싶은 분. Bentley Arnoift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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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좋고 아 사랑하고 마음이 너무 편해 지금 마감해 줬다요 아 근데 진짜 그 직접 대면 무대를 했다니 와 또 하고 싶어 또 하고 싶어 진짜 뭐 하면 되지 질문이 안 되세요 근데 저 케이크는 진짜 케이크 아 예 진짜 진짜 케이크에요 이거 찐 케이크 야 진짜 케이크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오케이 안돼 떨어뜨리려고 또 이제 얼굴을 하다가 푹 진짜 케이크 안에 모인죠 뭐 초코 케이크 아니 제가 할게요 맞아요 예 오야 양릉이 날ail다 마신은 맛있어? 오케이 응사 들지 않아요 빨리 먹기 맛있어? 응 맛있어? 응? 나이스 귀가 막혀? 꼬부가 막혔어 근데 왜 했어? 요즘까지 꼬부가 해줄 수 있대요? 민초? 뭐라고? 아니요, 민초야 아니 근데 저 왕관 왜 뺐냐고 왕관 얹어서 스테이 한 번 가까이서 보여드리자 네 좋아요 와, 댓글에 유 맥 스테이 스테이가 써있네요 오, 유 맥 스테이 스테이? 오, 이 포인트 이 포인트는 스테이 이거 쌓인 스테이 이 찌는 진지 이 몸은 지점입니다 예, 저 wart 이 찌는ust아 오, 이 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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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크랩은 스테이예요 잘하는 거 너무 좋고 우리 스테이한테 가까이서 한 명씩? 네, 한 명씩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세요 스테이가 얼굴 가까이서 보고 싶어하니까 얼굴을 가까이서 보여주지 말고 아, 보여주지 마? 보여주지 말자 애구쟁이 고마워요 그러면 한 명씩 가서 인사할까? 오케이, 인터넷 어린 손으로 이번엔 역순?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갑니다 왜 이렇게 아니, 왜 왜 형님! 형님! 형님, 마스카 드십니까? 아, 스테이 고마워요 오늘 안녕 안녕 영끌어서 깨끗이 네 암을 찌뿔 우리 형이가 영끌어서 퓨인이 멋져졌어 한국말 좀 멋져 땡큐 스테이 땡댄스 굿나잇 땡댄스 마마 땡댄스 땡댄스 나이 순이야? 명순 형, 한참 남았어 잘생긴 순 안녕 안녕 고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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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랐기 고오카 고옥 아무튼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또 저희가 정말 노력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좀 더 자주 자주 뵙시다 오늘 사랑도 너무 너무 고맙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안녕 피전투 돌아와! 피전투? 아니 피전투 피전투 난 오늘 됐기보단 병아리 돼지 대아리 대아리 대아리? 병아리 삐앗 삐앗 니가 기초기초 그래서 내 느낌있다 야 나 인생순이 아 형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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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안에 꼭 잠들어야 돼요 알았죠? 잘 자요 12분 나는 잠들 수 있어 난 잘게 안녕 나 난가 왔다 왔다 안녕하세요 오 야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셨길 바라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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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왜 이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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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Chan! 다 왔어! Chan! Chan! Hey, Chan! PTZ! Chah! Chah! Oh! 뭐야. 네. 오늘 하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Bye! You're half fifty. Two, next, two. 그래 가볼게요 안녕 안녕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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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bye 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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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